작은데 월세도 쌓여 500에 40이니까 1000에 35, 2000에 25만원 2000에 25만원이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그래도 한 4, 5평은 돼 보이는데요 아까 집보다 조금 더 작을 것 같은데 3m가 되고 3m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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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개 드럼사탁이 있고 가격대비는 여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000에 25만원이면 월세는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방은 더 비싸고